오케이 그래서 최윤이 오늘 동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스멀 리스트 슈즈 콘테스트 그렇죠? 목소리 왜 이렇게 떨려? 됐습니까? 뭐라고요? 네 마지막 주에 팀원 팀원 스멀 리스트 슈즈 콘테스트 마지막 주에 팀원 스멀 리스트 슈즈 콘테스트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I tried my best I tried my best Eat and To make her shoes 오케이 Eat and 가까이 있는 거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니까 쓰는 게 뭐였더라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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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는 여러 개 아닌가요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이건 뭐예요? 할 때 쓰는 거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개잖아 이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라서 이거 말고 뭐 써야 돼요?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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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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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피셀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를 이것들 할 때 쓰는 단어를 잘 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뭐라고요 이제 이 방법으로 슈퍼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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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stepped in dog doo 그러고요 he stepped in dog doo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also did not wash he did not wash his feet yeah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eah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eah 오케이 계속해서 he was happy he was happy throw in the contest 뭐라고? throw in the contest 그렇지 throw in the contest win the contest는 무슨 뜻이에요? 좀 이따 가자 계속해서 find the contest he lost lost he's friends his friends his his smelly shoes 이름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빠뜨린 것 같은데 아,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렇지,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럼 묻고 답하기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because of his smelly shoes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 만들어져요? 아니요. 우리말 질문부터 만들어 볼까요? 아, because of his smelly shoes가 저런 뜻이니까 우리말로 어떤 질문을 하면 되겠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씩. 응? 이건... 이 부분에 대한 대답 아니에요? 아니요. because of his smelly shoes가 무슨 뜻이야? 재훈아.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사실 냄새 나는 신발이 때문에. 그럼 이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왜? 왜? 전혀 있지. 이런 질문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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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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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不能. 兩個. 布.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중에 손 내 뜻이 잃어버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 하다시죠? 그럼 두,더스,디드 중에 뭔지까지 얘기해줘야죠? 그쵸. 잃어버렸던 거 언제 일이니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잃어버렸어. 지금은 친구가 없단 말이야. 지금은 없어. 과거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때문에 잃어버렸어? 그의 남사랑은 잃어버렸어. 아우, 쟤랑 놀지 말자. 이랬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o win the contest가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 왜 그렇죠. 왜 저 왜 왜 행복했어? 그럼 우리말 질문은 왜? 행복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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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Why Why How Who Why You What He is happy 이릅니까?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뭔데? He am, is, are 중에 뭐예요? He am이야 He is이야 He is He is잖아 그치?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하면 뭐라고 그러겠어? He is happy 그쵸? 지금 행복하면 He is happy인데 과거에 행복했으니까 He wants happy한 거야 그러면 He is happy는 그는 행복하단데 He is happy를 묻는 말 만드는 건 뭐예요? Why is he happy? 그쵸? Is he happy 하잖아 그럼 여기 똑같은데? Why? Is he happy? 왜? Is가 왜 나가? Is가 was로 맞고 있으면 Is 대신에 뭐가 아프고 가야 돼 Why was he happy? 자 이거 수술시간에 전번에 다 했던 거야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음 어 비돈 없어 그러니까 He was happy를 Was he happy하는 거지? Did가 왜 사용됩니까?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하듯이 없는데 그렇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Why was he happy? Okay 했더니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독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음 어 그리고요 우리말 질문은 음 뭐 무엇을 제가 바로 말하는 거야 그쵸 이렇게 먹겠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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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he What did he step in?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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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which What Someone 그렇죠. 다 어디 라는 질문이 안되네요. 내가 필요한건 일단 묻고 답하기 위해서 요렇게 만들구요. 오케이 그래서 양말 없이 라는 말은 6가지 질문 중에 이르면 무엇이겠지. 이것만 하면 무엇 양말. 그런데 내가 궁금한건 양말 없인데요. 양말 없이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에. 그러네요. WITHOUT SOCKS란 대답 듣고 싶은 우리말 질문은. 어떻게 그는. 어떻게 그는. 그는 신호를 묻는 말 만들면 되잖아. 그는 어떻게 신호를. 나머지 애들 그대로 쓰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모든 곳에서 어떻게 신고 다녔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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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he. wear. where. them.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했더니. he. h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그렇죠.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e. without SOCKS.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요까지. 무슨 뜻이에요? to make these shoes smells so bad. 왜.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왜. 왜. 왜 줘. 그렇죠. 그러면 얘는. 잠깐만. 없어지라 하고요. 묻고 답할 때 좀. 방해가 되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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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는. 최선을 다한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묻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한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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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트라이드의. 트라이드의 원래 모습. 트라이. 트라이뉴베스트. 오. 그렇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와이. 와이. 디디 유. 트라이바베스트. 트라이의. 트라이먼베스트. 트라이바베스트. 트라이nat. 트라이바베스트. 트라이디. 트라이디. 그 다음에 더 스멜리스트 슈즈 컨테스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쵸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팀이 이겼니 이렇게 묻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물어봤더니 마지막으로 팀이 마지막으로 팀이 이겼는데 마지막으로 팀이 이겼는데 마지막으로 팀이 이겼는데 마지막으로 팀이 이겼는데 스멜리스트 슈즈 컨테스트 자 말하기 이렇게 잘해 많이 늘었어 문제는 늘 이제 곧 중학교 되면 잘해야 되는 수기야 수기 연습 좀 했어? 오케이 쓰기 쉬우면 잘 쳐줘 수고하셨습니다